와, 영탁뱀분들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올해를 빚는 가수상이라서 유일비트 여자 가수 대표로 제가 상을 받게 된 것 같은데 더욱더 좀 값진 상인 것 같아요. 힘들었던 2022년 코로나19가 마지막 종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공연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서 오늘의 이 상을 더 힘입어 여러분들과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리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금잔지 되겠습니다. 오늘 수상 해주셔서 너무 상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